안녕하세요 여러분. 펜철슨입니다. Welcome back! 58번째 어벤닝글 시작! 책을 읽어낼 수 있는, 혼자서 읽어낼 수 있는 힘은 꾸준함이 최고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책 알고 계시죠? 자, 시즌 3고요. 여러분은 맨 끝에 있는 거 따로 이렇게 소책자 이용해서 가져다니 치면서 바로 소설처럼 활용해보세요. 퀴즈 타임! 출발! 첫 번째, 그녀의 마음은 탐 때문에 찢어져요. 라고 하는 표현, 중국. 빈칸이 나왔죠. 그녀의 마음인데 그녀는 에이미예요. 에이미즈 하트, 그녀의 마음이 다른 것을 찢게 한 게 아니고 찢어진 거죠. 그래서 T-A-R은 눈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라고요? 눈물,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찢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동사 변화형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orn, 이렇게 쓸 수 있니?가 포인트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Torn Apart, 누구를 두고? 그렇죠. 이때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탐에게 탐이라는 대상을 두고 이렇게 걸쳐서 이 생각을 해도 마음이 찢어지고 저 생각을 해도 마음이 찢어진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죠? 에이미즈 하트 이스 Torn Apart over 탐. 노란색 두 부분. 탐을 혼자 떠나도록 나들 수밖에요. 자, 여기서의 표현은 Have no choice but 그 다음에는 뭐뭐 이때 but은요. 그러나 라는 뜻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제외하고 라는 뜻이죠. No choice니까 but 다음에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 얘가 뭐라고요? 제외하고는 No choice. 그 어떤 선택권도 No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To가 나온다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To let 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이거 색깔 바꿔드릴게요. She had no choice. 그녀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방법이 없어요. 달리가 but이에요. 이걸 제외하고는 To let him. 그렇죠. 그 사람을 허락하는 거 이외에는 Leave. 떠나도록 허락하는 거 이외에는 어떻게 해요? 혼자 가도록 하는 거 이외에는 주의하세요. let은 뒤에 뭘 동반해요? 그렇죠. 동사의 원형을 동반하죠. ing나 tune하면 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중요합니다. 3번 그녀는 이메일 때문에 태국행을 결정했죠. 우리가 결정하다라는 동사를 써도 되지만 이메일이 그녀로 하여금 decide 결정하도록 만들었다 이런 구조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힌트가 make고요. 그래서 과거니까 made 이런 구조를 쓰실 줄 알아야 영어가 다채로워지고 바로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뒤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동사가 나오면 원형인데 동사가 나오지 않았고 전치사가 힌트였죠. 그러면 여러 개 중에 내가 구체적으로 아! 나 이거 하고 손을 거고 다 댄 거죠. 그래서 접촉이란 뜻에 바로 언이 쓰인다는 거 이거 알아두세요. decide on 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뭐로 결정 내리다 라고 할 때 decide on 이에요. decide to나 decide of 이런 거 다 아니에요. decide on 하면은 결심을 해서 on 다음에 나오는 것으로 결과가 나오다 이런 뜻이에요. 이메일이 그녀로 하여금 만들었습니다. 결정하도록 결론을 on Thailand Thailand을 선택하도록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어요. 이거 뭐 고민할 게 없죠. 시작하다가 begin이 있고 그 다음에 start가 있죠. 두 개 다 쓰셔도 돼요. 거기서는 started 됐죠? 자 started their journey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전혀 그 문제는 처리되어야만 해요. 우리말로 그 문제는 처리해야만 해요.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그 문제가 살아서 다른 걸 처리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 문제가 처리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래 deal 뭐뭇을 처리하다 할 때 deal with 가 뭐예요? 처리하다 뭐뭇을 처리하다 쌤 여기 왜 with가 있는 거예요? 이 with가 있는 이유는 이 앞에 problem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처리되어야 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처리하는 게 아니죠. 문제가 처리되어져야만 하는 거니까 되어야만 한다는 뜻이 has to니까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포인트는 처리되다 라는 뜻이 be 그렇죠. deal이 아니고 과거인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게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has to be dealt with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be dealt 가 포인트예요. 다뤄지다 라고 하는 포인트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the problem 그 문제는 has to be dealt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with까지 deal with 가 하나의 표현이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with까지 쓰셔야 돼요. 중고급에 해당돼요.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영화를 보듯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꾸준하게 따라오시는 분 실력이 나아지실 수밖에 없고요. 에이미의 마음은 탐 때문에 찢어질 듯 아파요. 됐죠? 그래서 아까 torn apart over time 그녀는 탐을 혼자 떠나도록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have no choice but to 에이미는 어머니에 대해서 탐에게 완전히 털어놓지 못했거든요. 털어놓다가 뭐지? 의문의 이메일 때문에 그녀는 그들의 여행을 여행의 시작을 태국에서 하기로 결정했던 거예요. 되게 어렵은 것 같지만 decide on 그 다음에 made 라고 하는 동사 그 문제는 처리되어야만 하니까요. has to be dealt with 됐습니다. 영어 원문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수월하게 느껴지죠. 에이미's heart is torn apart torn이 찢어지다 apart가 분리돼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것과 딱 동일합니다. over time 누구를 두고 하는 표현도 역시 알아두시고요. she had no choice but to 할 때 have no choice but to 동사라고 하는 거 이게 오늘 나온 것 중에서는 꽤 빈도 높고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벗이 뭐뭇을 제외하고는 이런 얘기니까 허락하는 걸 제외하고는 had no choice 달리 방도가 없었어요. let him leave 여기에 동사원형 이게 온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혼자 떠나도록 냅두는 수밖에 해요. amy는요 had never been fully open 이거 be open 이거 알아두세요. 너무나 쉬운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표현 이게 개봉하다 열다 한 뜻도 있지만 열린 이런 뜻이 있다는 걸 제가 이근철 TV 문법 중에서 the door is open the door is opened 이 두 가지 차이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야 이게 똑같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열린 상태다 be open with 아 누구한테 뭐뭇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털어놓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인 거예요. be open with 아시겠죠 여러분? 알아두세요. she had never been 그쵸 fully open with him 그 남자니까 Tom한테 그렇게 오픈시키지는 않았어요. fully니까 완전히 그런 적이 never 결코 없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그녀의 엄마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주 뭐라고 할까 수수께끼 같은 mysterious 그쵸? mysterious 이 메일이 그녀로 하여금 뭐뭐하도록 선택하게 만들었다. 이거 또 나왔죠.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거 made 그 다음에 사람 아무것도 없이 투과 없이 그냥 바로 오는 거 그 다음에 동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decide on은 원 다음에 나온 것을 결정하다 라는 뜻이죠. 그 수수께끼 같은 이메일을 따라서 그녀가 타일랜드로 타일랜드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번역하셔도 좋고요. 수수께끼 이메일이 그녀를 타일랜드를 출발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뭘 하기 위해서? to start their trip 그들의 여행을 시작하기 위한 장소로서 시작하려고 할 때 타일랜드로 결정하게끔 만들었다. 끝. 그것은 has to be dealt with 이거 아까 나왔죠. 이게 problem이고 그것이 달아줘야 되는데 deal with가 포인트인 거고요. 그렇죠. 한번 여기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be dealt 라고 하는 거 이것도 포인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두 부분이니까 이거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드릴게요. 됐죠? 근데 확실하죠 여러분. 그래서 be dealt with 라고 하는 거 바로 지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가지고 머릿속에서 한번 30초 동안 복습해 보세요. 에이미's heart is torn apart over Tom. She had no choice but to let him leave alone. She had never been fully open with him about her mother. The mysterious email made her decide on Thailand to start their trip. It has to be dealt with.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 어떤 미국 독과서를 본다 무슨 뭐 예를 들면 신문의 컬럼을 본다 다 이런 구조로 쓰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다 잡아드리는 거니까 믿고 쭉 따라오세요. 퀴즈 오버 이런 거를 잡아가셔라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7번 She let him 그렇죠. 허락했다 라고 할 때 원형이 와야 되니까 to leave 가 아니고 그냥 leave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 잡아두셔야 되요. She let him leave alone 8번 She is not fully opened with him about it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얘가 그냥 open 이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be open 하는 거 이게 포인트인 거죠. be open 누구한테 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with 뭐뭇에 대해서 about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open이 포인트예요. 9번 The email made her decide 그 다음에 이것도 made decide 몇 번 여기서 봅니까? 됐고 포인트는 뒤에 to 아니고 이게 on 뭐뭇을 결심하다 라고 할 때 결과 쪽으로 이 언 다음에 나오는 것을 잡아가는 거죠. 반드시 decide on talent 이런 식으로 마지막 10번 그것이 다뤄야만 합니다. 대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만 써놓으면 뒤에 뭔가 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렇죠. It has to be dealt with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씩 밀렸군요. 자판에서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e dealt 그 다음에 with까지 쓰인 이유는 당연히 뭐뭇을 다루다 라고 할 때는 이게 필요하니까 됐고요. 자 한국어 버전 두 번째 것도 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에이미는 탐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파요. 그녀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혼자 떠나보내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항상 탐에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자제했거든요. 비밀스러운 이메일에 마음이 끌려 에이미는 모험을 위해 태국을 선택을 했어요. 그녀는 이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 손을 대야만 해요. 언어가 끝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죠. 보세요. 이 단어를 반드시 알아두세요. heartbroken 에이미 is heartbroken 이거는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상한 상심한 이에요. 여기까지 문장이 끝나도 돼요. 뭐뭐와 관련해서는 이 regarding 이죠. 좀 더 문어체적인 스타일의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느낌은 나지 않아요. 됐고요. her only option 이런 걸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녀의 유일한 선택은 이런 식의 you know what my only option now is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권은 이거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는 거시다가 be to 동사예요. 아시겠죠? 그를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send someone away 누구를 멀리 보내다가 send someone away 그래서 by oneself는 스스로 그러니까 혼자서란 뜻이에요. alone이 바로 이것과 똑같은 뜻이고 by himself을 쓰면 그 사람 혼자 간다는 느낌의 그림이 더 잘 그려지겠죠. she always held back 이거 hold back 이란 표현도 알아두세요. hold가 잡다죠. 누가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계속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hold back held back 항상 꺼내놓지 않고 못 나가게 잡았어요. 방지하다 막다 지연시키다 이런 뜻으로 다 쓰일 수 있어요. 이거는 구어체에서도 되게 많이 쓰이고 뉴스에서도 되게 많이 나와요. 정보를 그렇게 항상 숨겨뒀습니다. 막아뒀습니다. 누구로부터 해서 hold something from 이에요. 이것도 영작을 하다보면 잘 못 쓰세요. 왜? 누구로부터 가져가는 걸 막아야 되니까 hold hold back something from 사람 from 뭐 이렇게 쓰는 거죠. about her mom 그녀의 엄마에 대해서 뭐 이건 특별히 안 외워도 대해서니까 about the secretive 그 비밀스러운 그거의 형용사형일 뿐이에요. 요거 하나 더 들어간 것 뿐 그래서 비밀스런 이란 뜻이고요. the secretive email 그 다음에 lure라는 단어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거 lure 낚시라고 해서 미끼 써가지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미끼란 뜻이 있고 동사로 쓰이면 미끼로 꼬드기다 유혹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구조가 lure 사람 인투 동작이에요. 이런 구조는 중급에서 중상급 정도 되는데 하실 뿐만 하세요. 하지만 이런 구조는 생각보다 꽤 쓰입니다. 왜냐하면 buy 뭐 her 인투 추징 이런 식으로 buy라는 동사 있죠. bui 사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persuade 사람 인투 추징 뭐뭐하라고 설득하다 이런 식으로 인투 인지의 구조는 꽤 쓰이더라 그게 포인트 그녀를 설득 꼬였습니다. 유혹했어요. 선택하도록 타일랜드를 모로서 목적이죠. for 그들의 adventure 모험의 시작으로서 타일랜드를 선택하도록 꼬드겼습니다. she has to open 그녀는 열어야만 해요. this can of worms 이거는 중상급 표현인데 뭐 voice of americana 이런 어떤 시사 프로그램 같은데 이런 게 반드시 나와요. 정치 얘기 나올 때도 왜냐하면 벌레가 있는 어떤 캔을 여러분 열고 싶어요? 안 열고 싶어요? 안 열고 싶죠. 그거 열어놓으면 아우 싫은데 그래서 복잡한 문제를 직면하다 그 문제를 뭔가 시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덮어두고 싶긴 하지만 그 문제가 열면 복잡해지는 거죠. 하지만 덮어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can of worms 라고 표현을 해요. a can of worms 거기서는 this가 쓰니까 a가 쓰일 필요 없는 거죠. a can of worms 이렇게 쓰면 복잡한 문제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따로 빼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빼서 a can of worms 됐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Adventure English 알고 계시죠? 1, 2권은 PDF로 3, 4권은 종이책이 서점에 좀 남아있습니다. 이거 다 권당 구입하시면 필요한 거에 해당되는 오디오북 40% 정도 할인해 드리고요. 인생은 의미 있는 순간으로 가득 찬 설레는 모음이다. Life is a thrilling adventure full of meaningful moments.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58번째 이야기 복습 1분 복습 혹은 2분 복습으로 빨리 한번 그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더 좋은 건 이 책으로 복습해 보세요. 접어가지고요. 그죠? 다음 시간 봬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See you next time. Take care. Bye. Bye. 안녕하십니까